그렇습니다. 이처럼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단 미국 내 경제 전망뿐만 아닙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미국에서의 입장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미국 대선에 이란과 러시아가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정보당국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존 렉클리프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 내 대선에 참여하는 유권자 등록 자료를 입수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내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 같은 유권자 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소식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 알라스카 등 이번 미국 대선에 향배를 가를 주요 경합주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는다면 후안이 뒤따를 것이라는 협박 이메일과 관련해 이 이메일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우월주의 극구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단체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프라우드 보이즈 측은 해당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를 찍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이러한 협박 이메일을 이란 측에서 보낸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 쪽 관계자의 말을 이용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유엔의 이란 대표부 대표님은 이란은 미국의 선거에 간섭하는 데 관심이 없고 또 선호하는 결과도 없다며 미국 대선 개입서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대선을 12일 앞둔 오늘 앞서 전해드린 소식뿐만 아니라 미국 선거판이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남짓 사이 선거판은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또 사회적 혼란마저 가중시키고 있는 협박 등이 난무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줄리안이 변호사의 제보로 이어진 친 트럼프계 신문 뉴욕포스트지에 조 바이든 아들의 마약과 성관계 영상 유출 이메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맹공을 펼치면서 지지율 격차를 좁혀나갔고 이제는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경질하려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또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우월주의 극구단체 프라우스 보이즈 측에서 이메일을 보내 투표 날 트럼프를 찍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란 협박 이메일에 트럼프 행정부 정보 당국자들이 나와 이제 이 협박 이메일은 이란 측에서 보낸 것일 수 있다며 이란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 대한 납치 살해 위협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메일랜드 거주자 42살의 백인 남성 제임스 데일 리드가 지난 4일 바이든과 해리스 지지 표지판이 세워진 한 주택에 살해 위협을 담은 자필 메모를 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리드는 메모에서 바이든 대선 후보를 죽을 정도로 때리고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성폭행하고 글록 세븐틴 권총으로 머리를 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로 얼마 전 민주당 소속 미시간주 주지사와 또 민주당 소속인 버지니아 주지사 납치를 모의한 일당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사전투표소에서도 그 위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메시코주, 테네시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로 백인들이 트럼프 깃발을 단 트럭을 몰고 우편투표용지 제출 장소나 또는 사전투표소 주변에 몰러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확산되면서 현재 전국 14개 주에 걸쳐 수십여 건의 투표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선 열기가 과열되면서 우려스러운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편투표는 사기라며 대선 불복을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식적 행태가 바로 이런 상황을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대선이 끝나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해 투표장을 감시해야 된다고 촉구했고 이에 공화당은 선거 감시 요원 수만 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선거 대란이 예고되면서 민주당 측에서도 결과 지키기라는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에 대비해 투표 이틀 뒤인 11월 5일 미천국 250여 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 추정자들과 또 반대 세력 간의 물리적 마찰마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정부가 합동 모니터링 팀을 꾸는 등 그야말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혼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